그날, 아버지 집에 갔었죠? 아, 아니요. 그건 갔다고 하면 이럴 거잖아요. 그린다 말 못한 거라고요. 첫 번째 방아가 일어났다 말, 새벽 1시경. 딸 최나라가 아버지 최경수 씨 집에 갔던 사실이 밝혀집니다. 아빠, 아빠. 전날 아버지와 다툼일 때문에 동거랑과 싸우고 속상해서 아버지를 찾았다는 딸. 아빠, 아빠. 전화랑 문자를 주식도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.